영상편집 및 비리를 촬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오늘 룸데코어 영상을 시작하려던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침대의 위치가 여기로 붙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바보 같은 이유 때문에 결심을 한 건데 오늘 제가 악몽을 꿨거든요 저는 침대의 위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꼭 악몽을 꾼단 말이죠 발음 되게 힘드네 위치를 바꿔야겠어요 오늘 이번에 사실 이 친구가 이번 룸데코어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가운이 아닌 소파거든요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빈티지 소파를 구매를 했어요 진짜 이 돈 주고 가구를 사본 게 정말 오랜만... 암튼 오늘 카메라 켠 김에 침대 위치도 옮기고 이 소파도 조립을 해야겠어요 지금 조립 안 하고 냅둔 지 1, 2주째거든요 오늘 다 해버려야겠어요 아! 약간 상태 업데이트부터 해드릴게요 이 서랍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일 거예요 이거는 이케아 건데 조립이랑 배송까지 다 해주는 데에서 조금 비싸게 구매를 했고요 되게 옛날부터 제가 키우던 선인장 키우던 식물들 거의 다 죽여가지고 제가 남은 건 선인장뿐이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샀었던 빈티지 조명 끄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? 이거 진짜 잘 산 거고 근데 이거만큼 정말 잘 산 게 오늘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? 당근에서 무려 만 원 주고 산 캔들 워머 너무 예쁘죠? 꽃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가 잘 맞나 안 맞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딱 맞아 켜볼게요 짜라잔 이 정도가 상태 업데이트고 침대를 옮겨봅시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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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옮았다고? 으악! 짠짠! 일단 얘를 옮기고 이게 어차피 매트리스 두 개 겹쳐놓은 거여가지고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? 하아... 하아... 비비가 되기를 잉거 크로스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서 이쪽에... 이쪽까지 딱 가거든요? 여기 끝까지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? 어차피 여기에는 전기장판만 꽂을 거거든요? 괜찮겠지? 으악! 으악!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일단 진짜 끝 근데 저는 침대 옆에 책상이 가는 게 싫어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의 분리가 뭔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반 구절을 좀 바꿔보고자 결심을 한 건데 책상 옆에 침대가 와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책상에서 일하고 있다가 침대를 보면은 너무 자고 싶어지는데 그럼 안 되지 않아요? 그래서... 보면은... 뭐지... 뭐지... 아까 얘기하는 거를 까먹었는데 제 방에 옷장이 사라졌거든요 집안의 이런 배치들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 방에 옷장을 안 놔도 되게 되면서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1인 쇼파를 하나 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도 어차피 안 그래도 책상을 자 이외에 제 방 안에서 좀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방에서 지금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은 침대랑 제 의자, 제 책상 의자밖에 없는 건데 침대는 자는 시간 이외에는 별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책상 의자에 앉으면은 별로 딱히 컴퓨터로 할 일이 없어도 키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내 눈앞에 떡하니 컴퓨터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일 안 하고 있는 시간에 일하거나 잠자는 시간 이외에 어딘가에 앉아서 늘어져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르주 라고 빈티지 가구나 소품이나 이런 거 바잉해오시는 저한테 옛날에 화병 선물해 주시면서 알게 된 곳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고 올라오는 것들 구경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 쇼파가 올라온 거예요 보자마자 내 건가?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그거인 거예요 프렌즈 쇼파인 거예요 프렌즈 쇼파 1인용 버전인 거예요 아예 상상도 못했던 너무 뜻밖의 지출인데 안 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메이드 폴미 너무 잘 산 것 같아서 정말 울고 싶어요 제 계획은 무엇이냐 쇼파랑 책상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불 커버를 새로 샀거든요 가타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불은 이거거든요 노란끼 좀 많이 도는 아이보리 색에 초록색으로 포인트 들어간 건데 이불을 일부러 이렇게 좀 심플한 걸 한 이유가 전신 거울로 OOTD 같은 거 찍을 때 방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신 거울도 사실 이 방에 안 둘 거라서 며칠 전에 뺐거든요 그냥 진짜 좀 생활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방 안에 색깔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딱히 그렇게 알록달록할 것이 없는 제 기준에서 좀 되게 심플하게만 방을 꾸며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가 방 안에 색깔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제 커텐이 이수키아트 제품인데 같은 컬러여도 톤이 안 맞으면 진짜 웃긴데 상세 사진으로 봤을 때 약간 얘네 둘이 톤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불이 깔려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 느낌? 제가 워낙에 또 핑크를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놨는데 벌써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베개랑 너무 찰떡이다 아무튼 이거를 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불빨래하는 날 이불 농자국 제 방 몰딩이 이런 내추럴 우드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아예 액자 프레임을 같은 톤으로 맞춰서 어? 나 이거?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건데 두 번째 오히려 좋아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거죠 액자랑 느낌도 비슷하게 되면서 특이하게 외국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더러워 정말 아무튼 여기다가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봅시다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정말 관드리기 싫었던 거실로 뺄 거거든요 이 서랍장을 이 서랍장을 없앨 생각이라가지고 좀 싹 다 비울 거거든요 그냥 버릴 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아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I won't let you play me No, it's not that easy, baby Magic 8-ball, ask again, maybe Know a good place right down the road You will never know if I'm speaking in a coat I'm kinda scary like heat from a stove But something keeps bringing you home 그냥 제 방에 있는 잡동사니즈를 정리하는 용도로만 쓸 생각이거든요? 여기서는 스킨케어만 하고 너무 이렇게 막 멀티로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화장품은 안 넣으려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넣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음 어떡하지 수납공간이 많아본 적은 없거든요? 너무 낯서네 이리 보자 이리 보자 이리 보자 하이요 귀엽네요 베개가 원래 그 퀼트로 된 그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손빨래하고 있어서 베개닛 있으면 뭔가 더 딱 완성된 느낌이긴 할 텐데 전체적인 느낌은 요래요 예쁘죠? 진짜 잘 산 거 같아 여기 이불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느껴지시나요? 호텔 친구 같은 빠스락빠스락한 진짜 잘 샀어 엄청 기다렸던 택배가 왔어요 귀엽죠? 여기가 너무 휑한 거예요 이 자리에 둘 적당히 큰 러그를 사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이거를 산 건데 자 뜯어봅시다 아 너무 귀여운데? 어떡하지? 이 귀여움을 어쩌면 좋지? 아무튼 아직 뭔가 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녁 때 수납장도 옮기고 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It's just another boy 업박싱 타란! 아니 외국 사이트에서 산 건데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거든요 새 책이구나 그냥 빈티지인 줄 알았는데 책이 새 거예요 린너라이더 사진집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첫 장부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배우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대박이다 너무 잘 샀다 진짜 잘 샀다 아이디어라는 곳에서 샀는데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다른 책들도 진짜 사고 싶은 거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키아노 리브스 사진집도 있고 이쪽 공간에다가 인테리어 용어로 딱 두고 싶어서 샀거든요 굿 뉴스 CD 플레이어가 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선은 뭐지? 이 Y2는 뭐지? 여기다가 더 볼게요 요거를 틀어봐야겠어요 요거 저희 아빠 CD인데 왜 안 들어가지? 아하 우와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? 무서워 아하 잠깐잠깐 I have an idea 아 원래 이런 거였을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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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이런 구닥다리 음질도 좋다 아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 did this. Everybody clap your hands like this. I d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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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. 감사합니다.